LNF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LNF는 2024년 3월 18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7.83% 상승한 17만 4천9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대비 약 15.0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4월 3일 34만 9천5백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1월 1일 12만 7천9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26일 71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22일 16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LNF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2,0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3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44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9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11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3월 8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3.72%에서 약 20.6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3월 23일 약 24.5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1월 7일 약 17.9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조원이며 2016년 2,497억 대비 약 1,988.1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14억 원으로 2016년 138억 대비 약 703.9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14%입니다. 순이익은 약 1,332억 원으로 2016년 52억 대비 약 2,449.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55%입니다. LNF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7.59배이며 지난 2016년 66.3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8.2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54배이며 지난 2016년 3.97배에 비해 약 14.4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3.34%, ROE는 9.54%입니다. LNF의 시가총액은 6조 3,39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3위, 코스닥 종목 기준 6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5조 2,14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1위, 코스닥 종목 기준 5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14억 4,48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9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1,332억 1,73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LNF에 대해 사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메리치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7만 원을 제시하였고 하이투자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0만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1만 2,500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2만 9,400원에서 17만 4,9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LNF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